히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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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민이가 자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 갔다와서 너무 피곤해하네요 밥 먹자 이제 배고파 ㅎㅎㅎ 물 물 양파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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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매콤한 오징어볶음에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덮밥이잖아. 덮밥입니다. 오징어덮밥. 와 이걸 보여주겠구나. 와. 고춧가루 더 £3 고춧가루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어. 으흠 진짜 맛있다 간이 잘됐어 음 음 우유 다리 꼬리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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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. 맛있죠? 그래서— 먹으러는 것만 가지고 있음 전 중에서 많이 먹으러 오는 것만 조금씩 먹으러 가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정도면 넣어서 먹으러 갔어요 ~! 먹자! 오늘은 호미이가 또 또 일찍 잠들어가지고 와이프랑 단둘이서 늦은 저녁을 탱글탱글한 오징어 덮밥 오징어 덮밥을 만들어 먹어봤습니다. 아주 매콤하고 달콤하고 맵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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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들어와 함께한 뿌듯 financing ariamente 한 입은 너무 타 cap 꼬리ck 우리 보기 자욱 선수들